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의 연속입니다 빛이냐 어둠이냐 즉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빛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어둠에 잡히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어둡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에 잡혀 있거나 어두움에 눌려 있습니다 표정도 그렇고 집에 들어가봐도 집 전체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죠 빛의 축복이 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영적 싸움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느냐 아니면 사탄의 나라에 영향을 받느냐 이 두 나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은 세상에 속겨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이 사탄의 나라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매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영적 세계의 현장입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싸워나가야 될 영적 싸움의 내용입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는 혈과 육의 무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보면 다윗이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구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그러면서 47절에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암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의 승패가 육신의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베드로전스 5장 8절에 보면 대정마귀가 두루삭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가 어떤 모두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 싸움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모두라는 것은 특정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영적 의미로 보면 이 영적 모두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 영적 그릇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행기 탈 때에 비행기 안에 들어가면 이 핸드폰을 비행 모드로 주로 바꿔놓습니다 이 비행 모드로 바꿔놓으면 모든 통신과 네트워크가 단절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화나 데이터 사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 모드로 바꾸는 거죠 그러고 나서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일반 모드로 핸드폰을 바꾸면 그 비행 모드 동안에 들어왔던 모든 통화 문자가 다시 다 핸드폰에 뜨게 됩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영적 모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루를 은혜와 감사의 모드로 시작하게 되면 그날 하루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나도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보다는 말씀 붙잡고 감사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입술에서 늘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아 이 사람은 은혜 속에 있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또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게 있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면 감사보다는요 아무래도 반대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고 늘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영적 모두 영적 상태 속에 있으면 장세기 39장 2절에 노예지만 분명히 신분과 위치는 노예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노예를 보고 형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매일 승리하는 영적 모두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매일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복음에 집중하는 중요한 사문을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사문을 통해서 영적 모두 속에 있으면 사단도 나의 영적 상태를 알기 때문에 쉽게 공격하거나 속이지를 못합니다 또한 하루 동안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쉽게 사단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또 야곱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이지만 에서가 몇 초 차이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장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연령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장자 서열이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많은 축복과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상의 원리와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오늘 25장 23절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라는 것은 여기서 장자 에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 자는 동생 야곱을 말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유대 사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되겠습니까 그건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이와 비슷한 게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육신적으로 보면 누가 먼 자냐 누가 큰 자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 영적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는 또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영적 기준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언약 인생입니다 애서와 야곱을 육신적으로 비교해 보면 애서가 훨씬 뛰어납니다 요즘 이 시대의 기준으로 봐도 애서가 훨씬 매력적이고 세상과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답죠 또 사냥도 잘하죠 또 그리고 잘생기고 근육질에까지 뭐 세상적으로 보면 애서가 훨씬 뛰어나고 훨씬 인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야곱은 한마디로 여자들이 싫어하는 그런 마마보이 스타일 같은 그런 좀 극형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아침 일찍 온 이 풍군들의 원망과 불평이 과연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바로 자기 기준입니다 분명히 한 대나리온을 주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대나리온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일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늦게 온 그 풍군들이 자기하고 똑같은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기준에서는 자기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밖에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받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처음 맺은 약속이 뭐냐면 한 대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맺은 약속은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결과 그 결과를 보고 불평과 원망을 주인에게 쏟아내는 거죠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로 갈등하고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기준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기준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오해와 부딪침들입니다 쉽게 우리가 다윗과 사올을 한번 잘 보십시오 사올이 훨씬 먼저 된 사람이었습니다 출신도 배경도 실력도 훨씬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올을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왕으로 사올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한참 모자라는 스펙입니다 출신도 배경도 가문도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사올이 훨씬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올은 결국 중간에 버림을 받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결정적인 차이는 누가 형이냐 누가 동생이냐 누가 먼저 나왔느냐 누가 늦게 태어났느냐 그게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에서는 언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육신적인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에 보면 에서가 이제 사냥하다가 들어와서 너무 심히 피곤하고 배가 고픈 상태에서 야곱이 팥죽을 쓰는 것을 보고 그 붉은 것을 내게 먹이게 하라 이에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뭐라 얘기하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리 피곤하고 배가 고프더라도 죽을 정도는 아니겠죠 근데 오늘 내가 죽게 되었다 이 장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팥죽으로 바꾸자는 거죠 이 팥죽 한 그릇에 그 엄청난 장자의 축복을 쉽게 팔아버립니다 이만큼 에서에게는 이 장자의 축복 바로 언약과 영적인 축복이 무가치했습니다 그 삶에 있어서도 영적 정체성과 언약적인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오직 육신적인 삶을 붙잡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에는 눈에 불을 켜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데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영생을 포기하는 것처럼 누가 먼저 되고 누가 나중 되고 무엇이 기준입니까 무슨 시간표 속에서 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보는 기준 그리고 세상이 보는 기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언약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 좋은 배경을 가지고 먼저 시작했더라도 그 시작이 언약의 시작이 아니라면 그 과정과 인도가 언약의 여정이 되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는 모래성처럼 언젠가는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비록 환경과 상황이 연약하고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처럼 그 시작이 138 속에 있다라면 그 과정과 인도함이 4등의 1장 12절 14절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속에 있다라면 결국 모든 것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속지 말고 사람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오직 언약 붙잡은 그런 언약 인생 그래서 매일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는 언약의 여정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서밋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장세기 1장 27절 28절 서밋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뭔가를 해서 서밋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원래 처음부터 서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즉 예배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는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아담에게 장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바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장세기 3장의 처절한 삶 속으로 완전 타락, 전적 부패 속으로 자력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 받을 수 없는 상태로까지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극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장세기 3장 15절 바로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언약을 붙잡은 자를 보고 우리는 서밋 인생이라고 합니다 에서는 육신적으로는 서밋으로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서밋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육신적으로는 서밋에 조금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서밋의 축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영적인 욕심,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고 거기에 늘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팥죽 사건입니다 단순히 우발적으로 배가 고픈 형에게 팥죽을 주면서 장작권을 넘기라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언약을 전달받고 말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는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좀 비겁하고 야비할 수 있지만 팥죽을 통해서라도 그만큼 이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고 이 영적인 축복을 차지하고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선은 육신과 세상이 우선이었고 거기에 더 비중을 두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제안을 듣자마자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니까 애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쉽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언약과 영적인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결혼을 할 때도 애서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무슨 말이죠? 기준 자체가 언약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이방 여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애서의 인생은 언약의 계보에서 축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서밋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서밋은 바로 영적인 눈을 가진 자입니다 영적 시야가 다르다는 거죠 애서는 사냥꾼이기 때문에 또 사냥꾼이 탁월한 사냥꾼이기 때문에 들에서 산에서 멀리 있는 짐승을 찾아내서 쫓아가는 육신적인 시야는 굉장히 뛰어난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은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팥죽과 장작권을 바꿀 정도로 그 정도로 영적인 눈은 어둡다는 겁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시야만을 가지고 있으면 늘 현실만 쳐다보고 늘 문제만 쳐다보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불신앙에 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 서밋은 영적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뒤에 있는 어려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시간표를 미리 보고 그 속에서 미리 언약을 붙잡고 미리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영적 서밋은 영적 선택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합니까 애서는 당장 눈앞에 있는 유익과 이익만을 바라보고 장작권을 소홀히 여기고 팥죽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장작권이 뭔지를 영적으로 전혀 모르는 거죠 이게 바로 애서 인생의 최악의 선택이 됩니다 그 결과 그의 선택대로 언약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누가 크고 작은가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고 이러한 육신적인 기준과 잣대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준 영적인 기준 바로 언약 붙잡은 자 그 붙잡은 언약을 누리며 성취하는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들이 달려간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지금 별로 위치가 안 좋고 상황이 별로 안 좋고 내 자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언약 붙잡고 있다라면 영적 서밋으로 서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성교와 전도의 현장이고 그 자리가 바로 237의 현장이고 그 자리가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보금적 선택을 하는 바로 영적 서밋 서밋 인생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